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로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제가 과정 무시하는 건 아닌데 과정이 이걸 단독으로 그냥 결정해서 전결로 허가를 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원희룡 기사님께서 딴 일 하시느라고 깊이 깊게 그때 대선 나가신다고 여기서 준비하실 때군요 이 정도 사안이면 제가 알기로 내부에서는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지사한테 보고는 돼야 되거든요 현상으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어쨌든 제도상의 허점 참 뼈가 아픈 겁니다 당시 어쨌든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은 도대체 민주당이요? 지금의 재료도 도례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 그걸 잘못 읽으셨어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제가 잘못 읽었다고요? 기사를 기사를 잘못 썼다고요? 네, 네 이거 소송 들어오겠는데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로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길을 한번 딱 살펴보면서 존중의 눈빛으로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이라서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나눌 주제들도 이렇게 시원한 주제들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1부에서는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4월에 도로 연결 허가를 제주도로부터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6월에는 제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좀 특이한 경우가 여태까지 평화로 아마 평화로 달려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직접 진출입로가 연결된 곳이 없었거든요 처음 도로를 만들 때부터 나름 고속화 도로, 육지만큼 아니지만 고속화 도로여서 사실 연결 도로가 있는 경우는 처음인 거죠 그렇죠. 마을로 나가는 길이 아닌 다음에는 진출입로가 있는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민영기업의 진출입로 허가를 내준 케이스네요 원래 평화로가 지금은 지방도로 돼 있죠 200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격화됐다고 그럴까 일단 급이 낮아졌어요 2관 2관인데 사실은 어떤 급격이 격이 낮아진 거죠 국도가 지방도가 됐으니까 그런데 국도일 시절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화 도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속화 국도에는 공공시설 외에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도로법에 그런데 이게 지방도로가 되면서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비슷한 내용을 도조례로 만들어서 공공시설 외에는 연결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지가 생겼군요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리면 조례상으로 관련된 규정은 명료하게 있고 정황으로 보면 사실 2017년인가 18년도에도 어험리 지경에 119에서 운영하는 소방안전체험관이 생겼거든요 공적인 곳이네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케이스로 해서 평화로랑 연결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같은 기관에서 그때는 부결이 됐거든요 그때 이유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면서 불가입장을 냈었네요 그렇죠 공공기관이 신청한 것도 당시에는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민간 신청이 되면 돼버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교통안전체험관인가를 만든다는 건데 그런 시설을 만들면서 정작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하면 그건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물러선 것 같은데 지금의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은 것이고 건축허가 나은 걸로 봐야겠죠 그거에 법조에 위반돼서 할 수 없는 걸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는 잘못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려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여지를 남겨둔 게 어찌 보면 사실 저도 우리 도민입니다마는 재료도가 특별 대체도가 되면서 각종 중앙관서의 어떤 기관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이관이 됐는데 그 이관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내용들을 제도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일단 논란이 되는 원인이 제도적인 미비점에서 찾아보시는 것 같고 센터장님은 좀 견해가 다르신 것 같네요 다른 건 아닌데 지금에도 도로와 시설의 연결조례가 있고 그리고 연결허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자체가 말씀드리고 약간 애매모호한 거죠 예를 들면 구체적인 명사를 말씀드리면 도로 연결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안정과 소통에 현저하게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판단 사실 행정의 재단계가 돼버린 거죠 두 분께서는 그쪽 지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심지어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고속화도로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도로인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런 비슷한 해석이 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거 여기에 좀 화제가 된 게 유명 커피 브랜드 매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가려고 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교통사고 위험은 없을까요? 상당히 유발의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진희동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줄어들죠 줄을 서 있을 테고 갑자기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줄 서 있는 걸 보면 한 차선을 거의 다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추돌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도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자 측이랑 해서 소위 말하는 진입로와 진출입로를 따로 하자 들어가는 분과 나가는 분을 따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그거는 진입로는 평화로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되 출입로는 마을 안길로 해서 나가도록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타협안으로 제시했는데 그 부분을 끝내 사업자 측에서 거부하시는 바람에 지금은 또 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허가 다 받아놨는데 나중에 와서 딴소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법적으로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소송 얘기가 또 흘러나오던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실 소송으로 가면 제도가 이기기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불리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에는 신뢰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주어진 어떤 허가나 이런 거를 그게 그 자체가 위법한 거면 그거는 법에 위반된 거니까 다시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법에 위반된 게 아니라고 하면 행정이 어떤 재량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해서 허가를 일단 줘서 그러면 사업자는 그걸 믿고 각종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통은 지켜줘야 된다는 게 대원칙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그 논리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편으로는 또 지금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슈가 걸려 있잖아요 뒤늦게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영향평가 영역도 했죠 그래서 나온 안을 타협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간에 재판이라는 것도 구체적 타당성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리적으로 우리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제도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도 입장에서는 이미 허가를 내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는 있는데 공공의 이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소송도 해볼 수는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일단 도에서는 일단 주어진 허가를 줬기 때문에 다음 행정 수순은 취소하는 수순이 되겠죠 그렇죠 취소에는 이유를 붙여야 될 텐데 그러면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라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허가 당시로 저는 왜 자꾸 영리병관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러게 말이죠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이요 그렇죠 과장 전결로 이 사업이 허가가 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절차들을 했다 규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될 여지가 너무나 많고 주민들 반발할 것은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과장이 제가 과장 무시하는 건 아닌데 과장이 이걸 단독으로 그냥 결정해서 전결로 허가를 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원희룡 기사님께서 딴 일 하시느라고 깊이 있게 그때 대선 나가신다고 여기서 준비하실 때군요 그 정도 사안이면 제가 알기로 내부에서는 또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지사한테 보고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안 보고 안 됐던 것 같아요 파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는데 이것 뚫리면 평화로 인해 모든 관련된 상업시설에 연결도로 허가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꼭 그렇다고 A가 허가를 받았다고 다시 또 B가 받는다는 자동권은 없지만 어쨌든 이 도로의 기능 그리고 안전이라는 도민 안전이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과장 전결이라고 해서 과장이 자기 혼자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저도 그게 궁금했던 게 사실 전결권은 있는 건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조직 알지만 사실 공무원에서는 공무원 체계에서는 위계질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부담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선뜻 잘 결제를 안 해주는 경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뜻 나온 것 같은데 보도에도 잠깐 나오면 감사원 감사도 감사위원회 감사도 통과했다 문제 없었다는 걸로 일단은 과정에서는 그만큼 담당 공무원이 자기는 법대로 했다라고 소위 말하는 면피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 어쨌든 제도상의 허점 참 뼈가 아픈 겁니다 어쩌면 물론 1차적으로는 행정의 책임이 크지만 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원인용 도지사의 알았던 몰랐던 책임이 또 있다고 봐야겠지만 당시 어쨌든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은 도대체 아 민주당이요 조례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상황을 전혀 파악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국도로 관리가 이관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썼던 건지 참 어찌 보면 누구를 탓할 수 없을 정도로 뼈아픈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갑툭튀 민주당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조례로 행정을 규제하는 건 조례거든요 결국은 입법으로 조례를 규제해야 되는 것이니까 잠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반론은 아니고 나름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현장 취재를 했고 제가 간단히 취재해서 언론의 최초를 알렸는데 제가 도의회 보고 못한 건 사과하셔도 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특별자치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 각종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서 미리 미리 제도 정비를 안 해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행정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긴밀하게 서로 간에 이게 무슨 쥐와 고양이처럼 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민을 위해서 혹시 미비된 부분이 있는가 공무원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체가 규정상 이렇게 됐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 들어오면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안됩니다라고 막기가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뉴스들을 좀 다루면서 하다 보면 항상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절차대로 했고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는데 그건 최초의 입장인 거죠 저는 궁금한 게 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내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재량으로 사업을 내준 겁니까 저는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 보는데 연결도로 문제는 당연히 허가를 해서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부분에서 도로 연결하는 대주도조례가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패막이가 될 만한 내용을 갖춰줬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게 재량이냐 기속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과거처럼 모든 건 다 금지되고 나라나 행정이 딱 풀어주면 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그런 데서 제안해서 이건 못한다고 금지나 제안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걸 행정이 근거 없이 막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근거가 제가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 근거를 들어서 못하게 했던 게 전살이었었고 아까 그 안전체험관 그러니까 그거는 신청하는 게 국민이 아니라 일종의 공공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름이죠 사인이 어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시설을 만들면 돈이 벌리겠는데 당신들이 왜 허가를 안 해주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공공기관이 더 공공기관을 더 우대해 줬는가 공공기관은 사익을 추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공익에 문제가 있겠다면 스스로 제안을 하겠죠 그런데 개인들은 일단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인가 하는 행정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제안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도일 당시에는 고속화 국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면 옆에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는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주체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의 재료도 도래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정에 가서 밝혀질 건데 아까 소방과 관련된 안전체험관 문제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물러난 것이고 더 그런데 민간에서는 앞으로 신청을 하고 계속 푸시를 하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이 버티는 것밖에 없죠 명분을 가지고 버티는 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조례상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 못해 줍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규정이 그게 하나 있네요 조례가 제주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가 있는데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의 현저하게 지장을 처리하는 도로는 금지할 수 있다 물론 이게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아니 그런데 해당 조문을 제가 봤거든요 이게 6조 3호의 라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하나의 항목으로 그런 경우에 허가를 안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3호의 하부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그 기자님이 그걸 잘못 읽으셨어요 아니 그러지도 않고요 제가 잘못 읽었다고요? 기사를 기사를 잘못 썼다고요? 이거 소송 들어오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아마 행정소송이 그 항목은 죄송하지만 연결허가의 금지 구간 조항을 1, 2, 3, 4, 5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상위법 하위법 개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상 하위 쪽에 이게 금지와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상위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허가를 하면 된다는 얘기 같은데 제 해석에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그 조례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희박하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면 그래도 공무원은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 입장에서는 큰일 났는데요 이거 방송 듣고 평화로 주변에 계신 분들께 전부 다 연결해달라고 계속 밀어붙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도장을 안 찍고 있으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법원은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일단 해줬으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 경계에서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생각은 오늘 정리를 해보니까 두 분 다 이 허가는 잘못된 허가다라는 애초에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부분이 있고 그러면 해결 방안은 아까 두 분의 원인 분석을 보니까 해결 방안도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취소하고 소송은 싸운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시간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다가 더 설득하고 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마을 안길 관련해서도 만약 사업자 측이 동의하게 되면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해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지막 기회가 필요합니다 아마 소송을 하는 중에도 아니면 하기 전에 사실 시간이 끌고 소송이 길게 가면 사업자 측에서도 상당히 금융적인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와 있는 진입로는 마을 안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쪽으로 결과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제가 봤는데 그거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다 신호등 설치한대요 유수함 주민들께서 난리 난 게 아니 촌마을에 무슨 신호등까지 설치하면서 그걸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결국 진입하는 차는 가속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진입할 수 있는 여튼 제가 최초 제보자로서 민주당이 알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국민 사과하시고 1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오도록 하죠